한 주간 사회를 들킥한 이슈에 대해서 치밀한 법적 근거로 설명해드립니다. 신비한 법률사전 신장식 변호사 최단비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오늘이 4월 16일 세월호 7주기니까 그 이야기부터 좀 합시다. 앞서 2부에서 저희가 박상은 활동가와 이야기 나눠봤었는데 유가족은 물론이고 생존자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도 아직 기억이 아픔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제주 지역 생존자 15명이 최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흘 전이었죠. 세월호 제주 생존자 15분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 소송을 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세월호 피해 지원법이 있는데 이 법엔 신청, 그러니까 배상금, 보상금을 신청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지급 신청을 이 법 시행 6개월 이내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배상금이나 보상금을 받지 못했고 또 이게 후유증이 6개월 이후에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이 이후에 나타난 병증도 구제를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이 일단 너무 짧고 전문가들이 트라우마는 한 2년이 지나서까지도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예외를 둘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국가 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세월호 피해 지원법, 이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세월호 피해 지원법이 2015년에 제정된 법인데요.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심의위원회에서 배상금이나 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지급 결정이 되면 그리고 거기에 합의를 하면 재판상 화해, 즉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더 이상 6개월 안에 또 이거를 신청을 했어야 되고요. 법 시행 후 6개월 안에. 그래서 2015년 9월 29일까지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신청도 추가로 하지도 못하고 그때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짧게 돼가지고 이전 수입액의 한 30% 정도를 4년간 지급받는 정도인데요.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 텐데 김동수 씨라고 소방호수 두르고 20명 구한 파란바지 의인이라고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 벌써 6년, 7년 지났는데도요. 사실상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계세요. 트라우마에 시달립니다. 트라우마에 시달려져요. 그런데 이게 전혀 지금은 보장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손해배상 소송에 승소할 수 있으라고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위험법률심판재청 신청해서 법 자체의 위헌성이 드러나기 전에는 지금 있는 법만으로 손배에서 승소하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1심에서 문제가 났어요? 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뿐만이 아니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청장 등 한 10명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가 났어요. 어떤 혐의를 이분들이 받았냐 하면 2014년 4월 16일에 세월호 침몰 당시에 현장 구조 세력에 대한 지휘 조치를 소홀히 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 명을 사망하게 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재판부가 구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미흡한 점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상 과실치사나 치사상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미흡했던 게 업무상 과실까지는 아니다라고 해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결국은 수백 명의 사망자가 나온 참사였으나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금 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은 1, 2, 3 정장 한 명이고요. 단 한 명이죠. 치령을 받은 사람은. 그다음에 당시 허위문서 작성 즉 퇴선 방송을 다 했다. 이렇게 허위문서 작성했던 사람 두 사람 목표 해경경찰서장하고 같이 허위문서 작성했다는 사람 3천 구함 함장 두 사람은 집행유예를 받았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 업무상 과실치사를 여기서 이렇게 좁게 해석을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 단면만 딱 잘라서 사실상 어떤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다. 방송 장비도 없고 선원들은 조기 퇴선했고 침몰도 빨랐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는 판결문에는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돌려보면 97년도에 일어났던 성수대교 공개사건에서요. 실은 처음 설계했던 사람 트러스트를 만들었던 사람 나중에 관리하지 못했던 사람을 긴 롱텀에서 보니까 전부 다 업무상 과실이 있었고 각자 공모하진 않았지만 각자의 업무상 과실이 합쳐져서 성수대교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판례를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당장 침몰하던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를 단면으로 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롱텀으로 놓고 출방에서부터 침몰까지를 롱텀에서 놓고 보면 저는 업무상 과실치사를 인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처벌받은 사람은 단 한 명에 불과하고 진실도 밝혀지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관련 자료를 30년 이상 묶어놨잖아요. 못 보게. 그걸 풀어달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200석 이상 되면 가능한가요? 이게 법안을 좀 바꿔야 되는 문제가겠죠. 그리고 사실 법안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아까 잠깐 세월호 피해지원법 말씀드렸는데요. 위험법률 심판 제청 피해자가 직접 할 게 아니라 사실 이것도 결국 국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개정안 내서 더 장기간 트라우마까지 다 배보상하겠다라고 바꾸면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좀 아무래도 책임을 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야당에서도 오늘 기억식에 참여했고 또 조사에 협조한다고 했으니까 6개월 연장됐지 않습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차기 검찰총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어 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검찰이 기소 방침을 세웠다는 보도가 잇따랐는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걸 보고 불쾌감을 내비쳤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 단서가 있으면 검사가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건 맞지만 수사는 타이밍이라는 얘기는 안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이 얘기가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지금 기소와 관련된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타이밍의 문제가 아니냐라고 보는 것 같고요. 이번 수사가 언론과 누구의 작품인지는 모르겠으나 수사가 언론과 매우 밀접하다는 생각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검찰, 대검에서 지금 이성윤 지검장을 기소하는지 동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동의한 것이 또 하필 차기 검찰총장이 지금 어느 누군가 나오는 그 후보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직전에 언론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수사와 언론이 밀접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불쾌감을 내비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한 빨대를 통해서 언론 플레이를 해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해서 흠집을 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네요. 그런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해왔던 그런 방식으로 수사를 해오고 언론을 대왔던 사람들이 지금 검찰총장 후보를 흔들어서 사실상 대통령이 인사권에 도전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짚어봐야 될 건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공수처 수사 기소 대상으로 지금 공수처에서는 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사실은 기소를 이전에 당시 김학의 불법 출근 관련해서 했던 이규원 검사 이런 사람들을 기소해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가 법정에서 지금 가려지게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법원의 판단도 받지 않고 또 공수처도 지금 수사 인력을 거의 다 확보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기에 이렇게 기소를 바로 하는 것이 지금 공수처법의 취지나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구분에 있어서 적절한 것인지 너무 막간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검찰이 피의사실 같은 경우를 언론에 이렇게 흘려서 언론 플레이하는 건 어제오늘 일은 아니고요. 문제점이 많이 지적됐는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를 낳았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기자들이 취재를 하지 않아요. 전화기만 쳐다보면 되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데 이 대책은 지금 대책이 없을까요? 박 장관도 하면 안 된다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가 않네요. 그런데 이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측면과 국민이 알 권리가 있어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이러한 각각의 논의 말고도 문제가 계속 됐던 게 뭐냐 하면 너무 자의적으로 피의사실 공표가 해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어느 사건에서는 피의사실 공표가 적용이 안 되고 어느 사실에서는 되고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공보준칙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공보준칙을 만드는 게 아니라 법을 만들어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와 기자 자체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제한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보원을 통해서 하면 되는데. 네. 그래서 전문 공보원을 통해서 하도록 외국과 같이 그런 식으로 만들고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 제도들도 활용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절차와 제도를 가다듬는 게 한 축이라면 사실은 처벌받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검사 중에서 피의사실 공표로 처벌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역사상 없죠? 네. 없어요. 빵입니다. 빵.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처벌받는 이렇게 하면 처벌받는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검사직에서 물러나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시범 케이스 말을 하자면 법이 그냥 사문화된 게 아니라 피의사실 공표죄라고 하는 법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전에는 이거 법과 제도를 아무리 가다듬어도 근절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남양유업 발효유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를 봤다라고 한 것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다. 이렇게 고발당했네요. 네. 식품의 양품안전처는 최근 남양유업 불가리스 제품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 관련해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다라고 하면서 고발하고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 내렸습니다. 지난 13일로 남양유업이 심포지엄이라는 걸 열어가지고 학술 대행인 것처럼 포장을 한 거죠. 불가리스 제품에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를 발표했는데 사실상 이거 홍보다.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불가리스 이 보도가 나온 직후에 남양유업 주가가 급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34만 원 정도 하던 주가가 46만 원까지 치솟았거든요. 46만 1,500원까지. 그래서 이게 주가 조작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연구 발표가 있고 정말 남양유업 주가가 출렁거렸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60억이 넘는 주식을 샀고요. 그런데 그 뒤에 또 연구 성과가 사실상 검증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또 바로 주가가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금융감독원이 이게 혹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목적이 주식의 부정거래나 미공개 정보 이용.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주가 상승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서 지금 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추가 조사나 고발 여부도 결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그래서 남양유업이 인체 임상 실험이 아니라 세포 단계 실험이라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을 수 있다라고 또 사과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거 조문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인체 실험이 아니고 세포 단계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이야기하던데요. 전혀 의미 없는 발표라고. 의미 없는 발표고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단적으로 잘라서 과학자들은 이야기하더라고요. 미공개 정보 이용 같은 경우는 사전에 주가가 발표되기 전에 조금씩 조금씩 올랐어요. 미리 산 사람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발표가 있을 거라는 걸 미리 알았던 사람들이 미공개 정보 이용해서 주식을 샀다가 고점에서 팔았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식 구정거래는 시세 조정 행위가 되는 거죠. 시세를 조정해서 이걸 부양하려고 했다. 이거 굉장히 처벌이 셉니다. 이거 인정되면. 그 이외에도 식품표시광고법을 어겼다. 이게 사실상 홍보다. 이러면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이렇게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시세 조정 행위가 있었다면 이건 처벌은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금강원에서 들여다보겠죠. 4월 14일 고점에 산 개미들은 어떡합니까? 이 손해를.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민사소송 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시세 조정 행위가 있었다면. 하나만 더 보죠. 이건 연예계 소식이긴 한데 이번 주 내내 너무 시끄러워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3년 전 드라마 시간에서 중도 하차했던 김정연 씨. 그런데 당시 연인이었던 서예지 씨가 조정을 했다. 가스라이팅을 했다. 그래서 하차를 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 내용상 상대 배우하고 스킨십도 있어야 되는데 서예지 씨가 그 남자친구에게 절대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래서 그런 거 전혀 하지도 않고 그래서 중도 하차했다. 이게 카톡이 공개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김정연 씨의 다른 여배우와의 열애설부터 시작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열애설이 나오다가 보니까 김정연 씨가 예전에 시간에서 주연을 맡을 때 그 당시 서예지 씨의 요구대로 그 당시에 상대 배역이었던 서연 씨와 스킨십을 거부하면서 결국은 중간에 중도 하차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김정연 씨는 다시 섭식장애랑 수면장애 때문에 중도 하차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고 했는데 최근에 서예지 씨와의 문자 내용이 공개되면서 그게 아니라 연인들 사이의 그런 애정 때문에 결국은 대중들이라든지 같이 있던 스태프들과의 모든 것들을 다 망친 것이 아니냐 해서 지금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연기자인데 이게 좀 가능한 일인가 싶은데. 문자 보면 김 딱딱 씨 하면 딱딱하게 굴어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 배우한테 딱딱하게 굴어라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멜로를 다 빼야 된다. 멜로신 다 빼야 된다. 이런 식의 문자가 오고 간 걸로 지금 디스패치라는 언론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게 이제 가스라이팅 심리적 조정 행위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심리적 조정 행위가 있을 때 이거를 강요죄나 이런 걸로 처벌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가스라이팅 자체는 처벌할 수 없고요. 가스라이팅 과정에서 뭐 좀 겁을 먹게 했다. 그러면 협박이 되고 실제로 때렸다. 그러면 폭행이 되고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 강요. 이렇게 되는 건데 연인 사이에 멜로신 스킨십 다 빼라고 했는데 그거를 다 뺀 것이 의무 없는 행위를 하도록 한 거냐라고 보기에는 좀 법적용의 애매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은 처벌 불가하고 드라마 제작진과 제작사 쪽에서 손해배상 소송. 글쎄 지금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런 것 때문에 손해가 있었다는 걸 몰랐으니까. 뒤늦게 인지했으니까. 그런데 알게 되고 나서는 3년 내내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손해 금액을 산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물론 그 당시에 손해액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고 예측은 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광고라든지 그런 것들도 또 거기다가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우리나라에서만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외국과도 다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됐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럼 과연 이 김정연 씨와 서예지 씨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손해까지가 있었는지 사실 입주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뭐 위자료 정도는 청구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위자료 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인과관계와 손해액을 추정하기 어렵고. 다만 서예지 씨나 김정연 씨가 이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연기자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해서 광고가 약정돼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손절되고 위약금 손해배상 여기에서 오히려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광고 모델 계약 체결할 때 그런 조항이 다 들어가거든요. 다 들어가요. 품위 유지 의무. 그렇기 때문에 서예지 씨가 광고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도 애매한 게 품위 유지가 지금 이 광고 계약 시점에서 생긴 게 아니잖아요.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과연 이 과거의 일을 가지고 현재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도 인정할 수 있을지. 또 이 부분도 사실은 이번 사건에서는 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서예지 씨가 나온 광고도 내렸다고 하는데 그 회사에서 그 제품 회사에서는 선배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이 사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치권도 그렇고 연예계도 그렇고 별의별 사건이 다 일어난 거 같아요.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일이 정말 안 커벤니터지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이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신장식 변호사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